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. 한방 한방이 생사가 오가는 치명타 딜교한 개 오지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명품 가방 안 빌려줬다고 잘난 친구 오지게 씹어보려고 했지만 팩트로 영혼같이 탈탈 탈리고 시궁창 날에게 풍덩? 아휴 인생 참 구질구질하다. 원제 물건 오래 쓰는 사람이 거지 같습니까? 먼저 방탄하는 거 죄송합니다. 오랜만에 본 동창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여쭤봐요. 저는 제목에서처럼 그게 무엇이든 물건을 한번 사면 크게 파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씁니다. 엄청 오랜 동안. 일단 저에게 익숙해진 물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. 멀쩡한 걸 굳이 사용 안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. 버릴 이유가 없죠. 또 하나 새 물건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말이죠. 예를 들어서 폰 약정이 끝나도 멀쩡하다. 그럼 4년도 쓰는데 평소 물건을 험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케이스만 좀 낡고 본체나 액정은 키스 같은 거 없이 되게 깨끗해요. 아 물론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꾸겠죠. 하지만 배터리 성능도 좋으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. 그리고 폰 외에 노트북이나 지갑 가방 등등등 최대한 좋고 비싼 걸 하나 사면 최대한 그것만 꾸준히 오래 써요. 아 그리고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즉 아낀다고 해서 남들한테 밥을 얻어 먹거나 거지처럼 궁상 떠는 짓거리 절대 안 합니다. 제 성격이 그걸 허락 안 해요. 절대 안 되죠. 사실 제가 버리도 주변 친구들에 비해 많이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사주고 또 자주 베푸는 편에 속해요. 그저 성향입니다. 내 물건이 좋아서 아낌이 오래 쓸 뿐이에요. 그랬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본 동창이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힐끔 보더니 하는 말 야 아니 너는 돈도 있으면서 왜 줄창 그것만 써? 솔직히 남들이 말은 안 한 대뿐이지 너 거진 줄 알아. 아니 죽을 때 다 들고 갈 것도 아닌데 돈 좀 써라. 아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? 아우 거지 같아. 딱 이러는 거예요. 거기다 이게 굉장히 비꼬는 말투에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야. 그래서 아 인연은 좀 밟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. 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뿐이지 가진 건 너보다 훨씬 더 많다. 그렇게 매번 남들 사는 거 다 따라 사고 인스타에 자랑질하는 거에 목숨 걸면 너처럼 매번 남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얻어먹기만 하게 되는 거야? 어? 아니 그게 훨씬 더 구질구질하고 거지같은 거 아닌가? 이랬더니 고작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사람한테 모욕을 줬니 어쩌니 저쩌니 쌩 난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모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카톡으로 욕하고 난리 치고 사과하라고 발광을 하더라고. 이쯤 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왜? 내 말이 틀렸냐? 아휴 불쌍해라 인생 좀 똑바로 살아. 언제까지 그렇게 거지처럼 살래 구질구질하게. 이러고 바로 차단했어요. 그나저나 한 물건을 안 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쓰면 그 사람이 막 거지같고 궁상으로 보이나요?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뭐 거지? 절대 아닙니다. 제 주변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.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함부로 안 쓰고 돈을 아끼고 그러면 뭔가 진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너무 좋던데 왠지 그래요. 사람 관계도 그럴 것 같고 말이죠. 응? 멋져. 쓴이처럼. 2번 그러니까 지가 하면 장난이고 남이 하면 모욕이다. 진짜 거지같네. 끌끌. 하긴 그래.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아직까지 그지꼴로 사는 거요? 절대 못 면하지. 3번 그냥 이건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. 지는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랄지 발악을 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쓴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게 전부 다 비싼 물건이니까. 게다가 주변에 돈도 잘 쓰고 잘 베푸니 평판도 당연히 좋을 테고 이러니까 지지리가 질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 쓴이도 제가 뭐 짓든 말든 그냥 무시해버려요. 4번 어우 쓴이 너무 멋진데 조용하고 묵직한 기존세. 끌끌끌. 기존세가 기가 졸라 세다. 그런 걸 겁니다.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5번 저도 님이랑 비슷해요. 겉못 든 사람들을 신경쓰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려요. 님도 알고 있잖아요. 인간관계에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법이라는 거. 끌까끌. 6번 이건 그냥 님을 시샘하는 겁니다. 돈 잘 벌고 주위에 잘 베풀고 매번 비싼 물건들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거지. 뭐 딱히 깔기 없어. 없는데. 보고 있으니 배가 오지게 아프거든. 그러니 저렇게 난리치는 거요. 쓴이는 천만원짜리 샤넬을 매일 들고 다니는데 지는 맨날 피통싸게 벌어봤자 어 끼케야 뭐 잔잔바리 구찌 젓가락인 같은 거 이런 것만 들고 다니니까 배가 아프고 부러운 거지요. 또 그러니까 팩트에 발악하는 거고. 그러잖아 대처를 참 잘하셨네요. 마음에 들어. 그러니까 7번 이야 아주 제대로 찢어서 짓밟았네. 아우 너무 시원해. 나 이런 사람 정말 좋더라고. 친구로 지내고 싶다. 전화번호 올려봐요. 8번 글쎄 내가 보기에 친구보다 네가 훨씬 더 말을 나쁘게 그지같이 했는데. 댓글 니마 그건 네 내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. 9번 쓴이 답장너 끄 끄 끄 끄 댓글 뭐? 답장너 이건 또 뭔 개소리래. 야 너 혹시 저기 나오는 그지 친구냐? 추가합니다. 평소 가방은 한 5년에서 10년된 샤넬이랑 보테가, 펜디 이렇게 돌려쓰고 있고 옷도 그래요. 유명 브랜드에서 좀 비싸다 하더라도 원단 자체가 되게 좋은 걸 골라 사고 그거를 드라이 맡겨가며 오랜 시간 깨끗하게 관리하며 입는 겁니다. 사실 제 직업 특성상 의뢰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후줄근하고 낡은 옷은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는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뭐 평소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고요. 그냥 동창 모임에 끼어 있으니까 보는 정도인데 볼 때마다 매번 제가 입고 있는 것들 막 물어보고 가격이 얼마냐 어디서 샀냐 그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검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여하튼 제 생각엔 그래요. 몇 달 전이죠. 올해 초에 얘가 대뜸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남친의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보테가 가방을 빌려달라는데 이게 또 태도가 그래요.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정말 개 뻔뻔하게 야 그거 좀 빌리자 줄 수 있지?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. 아니 미안한데 나는 내 물건 남한테 함부로 안 빌려준다. 빌려줬다가 키스라도 나면 서로가 얼굴 붉히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내가 아끼는 거라 못 준다.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더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뭐 이건 제가 제 뇌피셜입니다. 여하튼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차단했고요. 앞으로 얼굴 볼 리도 영혼이 없을 겁니다. 조언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 댓글 1번 이게 뭐야? 결국에 그러니까 가방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당해가지고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저런 거였구만? 아이고 쪽팔려라 진짜 어? 그지 맞네 끌 끌 끌 끌 2번 쓴이 답장나 크크크크크 내 댓글 아니 얘 아까부터 계속 쓴이한테 답장나라고 댓글 달면서 비꼬고 있네 야 너도 배알 꼴려서 그러는 거냐? 너도 그지야? 아깝게 입니다. 3번 그저 나는 글을 읽기만 했는데도 부끄럽네 아니 남이사 물건을 오래 쓰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이래요? 거기다 그지같은 혼수를 넘어가지고 가방을 빌려달라고? 아우 찌질해 4번 거짓들 특징이 이거죠 소모품은 지들 수준에 맞지도 않는 개 오지게 비싼 걸 사다 쓰지만 정작 살고 있는 집은 월세 원룸살이요 끌 끌 끌 고로 쓴이가 정상이지 멋져요 네 댓글 맞아요 원룸총회 가보면 오만 비싼 차는 다 있더라고 집은 전세 월세지만 차는 억 억 소리가 나 정말 기도한 차더라고 2번 그거야 뭐 그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뭐라 못하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남들 막 깔보고 지가 잘나가는 척 하는 거 이건 진짜 그지가 꼭 올블리언이더라고 끌 끌 끌 끌 5번 이거는 그냥 쓴이의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요 타인의 시선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가치관이 중요한 거지 그게 올바르다면 더더욱 더 그지같은 친구 잘 걸렸어요?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엄청 낡았고 박살나기 직전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고집하고 그러면 그거는 좀 구질구질해 보이죠 그런데 관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해 멀쩡해 근데 이거를 깐다는 거는 솔직히 뭐 자격지심 아니면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한 알 친구라면 야 좀 새 것도 하나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친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하고 빌려달라 너무 뻔하죠 소위 말하는 카포어 있지 않습니까 카포어가 뭡니까 무조건 비싼 차를 산다 이게 아니고 자기 소득 수준이 안 맞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걸 사는 사람들을 카포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월 200 버는데 할부가 150만 원씩 나가면 감당 안 되잖아요 맨날 뭐 굽는 거 아니면 라면 먹고 살면서 차는 좋은 거 타고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그리 살든 말든 상관없잖아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파이팅 감사합니다